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저희들은 70년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이제 군사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마다 또 성향이 좀 다르겠지만 저항한다는 부분 또 불의에 대해서 또 불법에 대해서 항의한다는 것 이런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는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식 같은 부분이 많이 희박해진 것 같습니다. 하기에 저희 세대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을 맡은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저하고 동갑이고 7구학분이고 지금 권력을 장악한 윤석열 대통령이 7구학분이고 저하고 동갑이지만 두 분은 또 저하고는 이런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정의관 같은 게 많이 다른 거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참 이렇게 거대한 악을 그냥 방치한 채 국가라는 것은 내려앉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도까지 오늘 비교적 이렇게 필력이 뛰어난 수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지냈던 송호근 교수 중앙일보에 꾸준하게 좋은 글을 많이 기구하시죠. 송호근 교수가 행한 인터뷰를 보고 지성인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지성인들은 그 많은 지성인들은 다 어디로 갔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송호근 교수가 조선일보에 아마 이번에 신간을 낸 모양입니다. 21세기 한국 지성의 몰락 송호근 교수님 같은 경우도 필력이 뛰어나고 중앙지의 중요한 지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한국 사회의 현안 가운데서도 정말 아주 큰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 공정성 문제에 우회적이라도 칼럼에서 한 번 정도 언급해 주기를 제가 바랐거든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죠. 뭐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회적으로 글 쓰는 사람들은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의 입에서 지성이는 다 어디로 갔는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에 숨어버린 지식인들 다시 파수꾼으로 나서야 된다. 가짜 뉴스가 진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를 도덕질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지금 찬 진짜 문제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이런 문제를 다 회피하려고 하고 송호근 교수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한림대 숙자 교수는 도대체 지성인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단 말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공론장은 여전히 소란스럽지만 괴당과 진실이 엇갈리고 인연적 정정이 난무할 뿐 중심을 잡고 결연한 목소리를 내던 지성인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깨달음이었다. 송호근 교수 자신이 이런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참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렵게 되더라도 다 십시일반으로 책임을 지겠지만 좀 많이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이 참 큽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21세기 한국지성의 물락이란 책을 냈는데 민주화가 한국의 집단지성을 이토록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할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꼭 민주화라는 주어가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성인들이 다 두더지가 돼버린 겁니다. 다 숨어버린 겁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같은 상황 속에서 나서서 욕을 먹고 싶지 않은 지식인 그룹은 입을 다물었다. 고도로 전문화된 사회에서 이슈톤쟁을 분류시키는 각가지 주제들을 모두 감당하기도 어려워졌다. 4.15 총선 이후에 한 교수님과 대담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교수님들은 또 뭐 하시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 교수님이 이런 민감한 주제를 개인적으로 언급하게 되면 연구비를 따는 데도 어렵고 그다음에 또 교수사에도 소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입을 다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입을 다물어 가지고 한국이란 공동체가 어려워지게 되면 참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두더지처럼 숨어버리니까 기가 찬 거죠. 한국의 공론장은 사상과 권위의 깊이가 사라져버렸고 존경받던 원로들은 퇴직했고 그 자리를 새로 채워야 될 매의 눈과 총체적 분석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은 희미해져 버렸다. 교수들은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참 기가 찬 거죠. 물론 뭐 그런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교수님들 모임처럼 단체로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선거 같으면 통계학과 교수님이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대부분 그런 대학 사회과학 대학에는 통계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위 2017년 대선부터 한국의 부정선거의 7월과 8월을 차지하는 문제는 득표수를 조작한 거니까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그 조작 흔적들이 선거 데이터 숫자에 남기 때문에 그 숫자를 여러분들 조금 들여다보게 되면 학자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통계적 변칙 외부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그런 통계적 현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수님들이 좀 보고 본인이 직접 이런 분석하지 않더라도 해석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되는데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성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한국 사회에 지식인들의 양심이 죽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지난 20년 동안 강화된 대학 경쟁력의 레이스에서 교수로 논문 제조기가 되어버렸다. 학자적 소명을 내려놓고 월급 생활자가 된 것이다. 대중매체를 버리고 전문학술주로 응거했다는 것은 소품종 한정판매물만 내놓는 수공업자로 전락했다는 뜻이다. 물론 뭐 송호근 교수님다운 그런 분석입니다마는 제가 그 많은 통계학과 교수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굳이 통계학과 교수님만을 뜻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서는 통계현상이라는 부분들 숫자 분석을 다루기 때문에 그 많은 대학의 교수님들은 어떻게 이런 거대한 불법과 불이 본인 자신과 자식들 세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사악함에 대해서 모두가 마치 합의를 본 것처럼 그렇게 입을 담을 수 있는가 이거는 참 대단한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차익값 그래프인데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은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관외 사전투표를 포함해 가지고 11개의 관외 사전투표의 차익값에서 국힘당의 윤석열 후보는 모두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사전투표를 빼앗겼다는 것이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모두 다 플러스 값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크기가 작지만 모두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이 그래프가 우리 함께 주는 의미는 뭡니까? 관외 사전투표와 11개의 동마다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윤석열과 심상정에게서 훔쳐가지고 이재명에게 대해준 후보별 득표수 정감작업, 후보별 득표수 조작작작업을 산관위가 주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같은 여러분들 결과가 수없이 유튜브 방송이나 지면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그 많은 통계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어느 편에 줄을 서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몽둥이를 막더라도 사회 전체가 저는 하나도 신기하거나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은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불의와 불법을 해결해야 될 때 해결하지 못하면 몽둥이를 맞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거든요. 이런 여러분들 초등학생도 볼 수 있는 이 같은 여러분들 현상 통계적 현상을 놓고 그 많은 대한민국의 교수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기가 찬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인천광역시 중구의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좌우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윤석열과 심상정이 빼앗긴 표하고 이재명이 공짜로 먹어 치운 표는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좌우대칭이 왜 나옵니까? 표를 도독질한 쪽하고 표를 빼앗긴 쪽이 있기 때문에 좌우대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초등학생들도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좌우대칭의 거의 크기가 일치하는 데칼코마니 모양의 이 이름 작품. 작품이잖아요. 이게 누구 작품입니까? 선관위가 만든 작품이잖아요. 선관위가 만든 작품이지 투표장을 찾은 투표자들이 만든 작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제조한 작품이지 않습니까?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입을 다물고 뭘 선거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조롱하는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 가지고 올린다?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거죠. 이걸 다 대법관들이 깔아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2020년도 4.15 총선에 나왔으니까. 저도 이 문제를 너무나 심각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제 다 내려놨습니다. 이 사회가 대한민국이란 사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통 국민들은 생업에 바쁘고 비교적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대학 교설들도 이렇게 불의와 불법에 입을 다무니까 대법관들은 내놓고 깔아뭉개고 권력을 여러분들 그 어렵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잡은 윤석열 정부 또한 전혀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똥통에 그냥 국가가 다 그냥 사는 겁니다. 똥통에 선거 부정이 일상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정선거회가 대통령도 해먹고 국회의원도 해먹고 시도지사도 해먹고 광역시 의회도 해먹고 그런데 선거가 누구와 함께 장악되어 있습니까? 선거를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철두천맥에 부여가는 집단이 선관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름들 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이름 선관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자료를 선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수가 만들었겠지만 선관이 명의로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결과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명의로 명의 자료로 나왔으니까 선관이 제조품인 거죠. 세금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작선거를 해도 국민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지성인들 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정말 대단한 나라인 거죠. 선관위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 혹시 보면 할 말이 있습니까? 이게 제가 무슨 여기다가 무슨 조미로를 칠했습니까? 아니면 뭘 했습니까? 선관위가 여러분 당당하게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사조를 가지고 그냥 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라는 차이값을 가지고 빼기를 해보니까 지성인이 다 어디로 갔냐. 송호근 교수도 반성 좀 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에 여러분들 그 뭐죠? 화려한 그런 글을 쓰면서 우회적으로라도 한 번 선거 부정 문제를 언급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지금 와가지고 한국 지성의 몰락이다. 지성인들 다 어디로 갔냐. 송호근 교수는 뭐 애들 다 키웠을 것이고 퇴직했을 것이고 연금 나올 것이고 현직에 있는 교수보다 훨씬 더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겁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두더지처럼 여러분들 핵심적인 현안 과제에 대해서 침묵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건 아니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연구비도 받아야 되니까 침묵한다고 칩시다. 송호근 교수 정도는 한마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글을 잘 쓰니까 여러분들 좌우가 여러분들 섭섭하지 않게끔 적당히 쓸 수 있잖아요. 그래도 언급해야 나중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 될 겁니다. 나라 전체가 똥통에 들어가 가지고 7번 8번 정도 이런 부정선거가 자행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농객들이 한마디도 언급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부끄러운 이야기죠. 할아버지 그때 뭐 했습니까? 이런 이야기 듣겠죠. 들어야 또 싸고. 지성인들 다 어디로 갔냐? 교수들 다 어디로 갔냐? 송호근 원로 교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신이 뭐 하는 거고 당신은. 당신은 은퇴했고 당신은 연금도 나오고 당신은 애들 부양해야 될 부담도 없으니까 당신이 좀 이야기해 주면 좋잖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비겁함이 강물처럼 흐르고 악함이 강물처럼 흐르고 부패함이 여러분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부정선거하고 야합해 가지고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송 교수님을 비난하자는 건 아니고 지성의 몰락이라는 책을 쓰셨다기에 송호근 교수님 정도가 한 번 이런 문제를 그래도 관심 있게 우회적으로라도 이야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아쉬움을 실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해서 이런 애정을 가지신 분들은 올해 상반기에 부정선거를 해부한 이 도덕놈들 1번부터 5건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광고를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한국인이 쓴 보기 드문 세계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이 혼잡하고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지신 분들께서 기독교로 그런 세계 역사란 책을 꼭 구매하셔서 일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